왜 여기 있는 거지? 앞길 창창하던 기자가 왜 여기서 팀장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귄 여자일 거다 내가. 너 내가 여자 사귀면 어떻게 할래? 네가 여자 사귀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내가 아는 여자가 너 하나밖에 없어서 너가 다시 꼬시는 중인데? 선물은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좋냐가 중요한 거거든. 직접 돈을 버시겠다. 이 할머니 합격.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걔를 위해서 태어나신 목소리세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골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독일에 있는 김혜자한테 전해주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제발 딱 한 번만.